오늘 보고싶다 그래서 오로지 라스에서만 특별한 보고싶다라고 김범수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좀 누가 함께 나 보고싶다 이렇게 한번 초대를 해봤어요 그래요 잘 봤어요 난 못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싶다 보고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흰추어드린 너를 적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나의 기 Neden 죽을 만큼 보고 아괜ibly 죽을 만큼 믿고 우 an 집단이 인사부터 드릴게요 반가워요 유튜버, 가수, 라디오 아나운센 그렉입니다